이번에는 정규화, 노말라이제이션인데요.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스키마를 분해해가는 과정, 정규화라고 불러요. 그리고 정규화 과정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됩니다. 논리적인 설계 단계, 정규화 그 다음에 정규형, NF, 노말폼이라고 하는데 제1정규형, 1NF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 다음에 제2정규형, 제3, 그 다음에 BCNF라서 엄격한 제3정규형 이렇게도 부르고 사람 이름을 딴 건데 그 다음에 제4정규형, 제5정규형 이렇게 있어요. 정규형을 수행하더라도 중요한 거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중복을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불가하다 이것도 맞다 틀리다 시험에서 나오니까요. 조심하셔야 되겠죠. 다음 중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. 첫 번째, 정규화를 통해서 삽입, 삭제,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. 아노말리 현상이라 그래가지고요. 삽입할 때, 삭제할 때, 업데이트할 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. 그걸 정규화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,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 삽입 시 테이블 재구성의 필요성은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, 정규화는 테이블 속성들 사이의 종속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 그래서 1번, 2번, 3번은 다 맞는 거고요. 네 번째, 정규화를 수행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.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. 네,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